그리고 한분만 더 뽑아볼까요? 어디보자 어디보자 화난얼굴 짠! 타일랜드에서 낫타윗님 러브 프롬 타일랜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랜덤으로 뽑아볼까 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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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축하드립니다 이분 누군지 궁금해요 홍콩에서 510마키님 효성 유얼 솔로 이소엄 댄스 퍼포먼스 이소엄 땡큐 베리 마치 이준 유 워크 핫 온 다이어트 디제이 요즘에 다이어트 안하죠? 이렇게 물어본거죠 저 다이어트 절대 안해요 방금 이거 오기 전에도 엄청 먹고 왔고 디저트도 챙겨 먹고 요즘에 아주 그냥 건강하고 꼬리살도 많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아 제가 다이어트하면 저한테 과자 사주시면 돼요 대환영입니다 제가 또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절대 그런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사진을 올려주세요 싱가포르에서 샤이샤이 루이니 Dears are my friend and I are really big fan from Singapore So you here in concert last year 아 콘서트할 때 봤었다고 아 악수했었다고요? 나랑? 오 그랬구나 그래요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포르에서 그 뜨거웠던 콘서트를 다시 한번 내년 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와우 많다 어렵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의 옛날 사진 이게 뭐지? 궁금하다 이분? United States의 어 타신 브라운 이름이 어렵다 I like all the songs from your album 제 앨범에 있는 모든 노래가 다 좋으시다고 You're my favorite from secret 아 secret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신대요 Hope you have good success with your album So that There will be more solo album from new in future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 꼭 당긴 메세지였어요 여러분 화난 얼굴 화난 얼굴 뽑아보자 여기 United States의 토라보타 어쨌든 이분 축하드립니다 미국에서 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 이분 조매니에서 하나 혜성언니 너넨의 아이돌 언제나 재밌고 이쁘게 계셔주세요 Love you Giving me the power of continue My diet 왜 다이어트 하시나봐요 아 그냥 너무 많이 살 빼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쁘게 몸 만드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또 랜덤으로 뽑아볼까요 그리고 두구두구 아 자 이분 오 에이핑크 화이팅인데요 닉네임이 아 그래요 요즘에는 케이팝을 두루두루 사랑하시니까 네 저기 에이핑크 화이팅님 닉네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아 내가 사진에 혹해가지고 You are a beautiful lady 뒤늦게 Great voice Keep up the hard work 알겠어요 내가 뭐 에이핑크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팬을 뽑아보자 캐나다에서 에리카 마오님 We love you You are so pretty and perfect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훈훈한 시간이네요 그리고 또 뽑아볼까요 환한 얼굴 몇케 많아 어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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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오 또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신씨야 신씨야 응 오 하이 효성 I love you album It's also so cool We have the same birthday 어 나랑 생일이 똑같아요 10월 13일 October 13일 야 천증자리 천증자리들이 특징이 있죠 균형 이런 걸 좋아하고 분쟁 이런 거 싫어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굴 뽑을까 여기 특이한 사진 어디 어 또 미국에서 조나단 허버트 허벳 허버트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랜덤을 뽑아볼까요 짠 오 이건 궁금해요 역시나 케이팝 브랜디 님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효성씨 솔로앨범 짱이에요 오 다음 앨범도 기다리신다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벌써 6페이지까지 다 뽑아봤네요 그리고 그러면 벌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톱5 서포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주셨을지 드디어 왔습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저희 여기 명단이 있는데요 그럼 아우 진짜 감격이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음 톱5 서포터즈 선정되신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오늘 톱5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중에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구요 그중에서 톱1이 되신 분께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애장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짠 짠 짠 이겁니다 이게 뭐냐구요 반지입니다 반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이게 그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너무 모양이 특이하고 예뻐서 샀던 반지에요 한창 막 멋부리고 다닐 때 끼고 다녔던 반지인데 이거 특이하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톱1 서포터즈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굿나잇키스가 담긴 요 애장품을 톱1 서포터즈에게 드릴거에요 자 그럼 뽑아볼까요? 자 먼저 5위 누구냐면 싱가포르에 사시는 스카이 엑스3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이 수많은 분들 중에 톱5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와 이 사진이 전달이 될거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위 답볼 누구냐면 미국의 사진은 윌탑8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이 느껴지네요 그럼 또 사진을 짠 네 사진을 또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톱3 2위 3위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중국에 사시는 시크릿하이님 오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만나뵙셨던 분인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방금 또 귀엽게 사진을 찍었고요 톱2 2위는요 와 일본에서 이분도 아까 뵀던 분 같네요 일본에서 야스오님 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이 사진을 찍어볼까요 짠 네 귀엽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1위 톱1 그 톱 오브 더 탑 이 반지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그 분은 바로 미국에 사시는 미국에 사시는 미국에 사시는 제이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 러브유 그럼 마지막 사진 네 이렇게 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이티님 여쏘님 시크릿타임님 릴탑에이님 스카이 엑스3님 모두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즐거운 시간 잠시 시키기 위해서 중간 광고 보고 올게요 adam 수고기를 광고 본다는 거 hmm m 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signing meet and greet meet kpop starzin get their autograph through meet and greet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join through meet and greet. Commentators translate stars comment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코멘테이터가 계시더라고요. 네, 방송 중에 저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세요. And you can conveniently watch via mobile. nweb.me 여기 이제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단 메뉴에 밑은 그리스를 누르면 돼요. 나오고 있죠. 여러 가수들 중에 저희 오렌지 캐러멜이니까요. 오렌지 캐러멜을 선택을. 당신의 피카츄 옷을 주를 수 있냐고. 좋아. surprise gifts will be given to the fans chosen by stars during happy hour. 스타와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엠웨이브, 빌앤그릿, 많이 사랑해주세요. K-pop makes one. 엠웨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나 뭐한 거예요? 내가 거기를 들어갔죠? 어? 꺼버렸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내가 유해라님 걸 봤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동안 내 애교나 받아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해외팬 여러분들은 저의 메이크업 후의 모습과 메이크업 전의 모습을 다 알아보실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가 민낯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많이들 시크릿 표상인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그냥 동양이나 얼굴에서 알아보시는 건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 많이 오래 걸리는 이럴 때는 뭐 애교를 안 받아라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